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 첫 브이로그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바베큐가 있어요. 저는 바베큐 소스를 준비했어요. 쇼핑을 쇼핑하고 하나씩씩 섞어주세요. 2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2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골프 토너먼트에서 약 13명입니다. 길거리와 파틴의 경쟁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날씨였습니다. 골프대회 시작 전에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지 장타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바베큐를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한국 바베큐에요. 한국 바베큐에서 차콜으로 끓였어요. 맛있다. 여기 로터리파크에 있는 로터리파크입니다. 여기는 니파와에 있는 로터리파크에 와서 바베큐를 하고 있어요.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요. 숯불에 굽는 거 너무 맛있겠죠? 숯불 향이 들어가니까 참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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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 네. 잘 먹었어요. 매наче 르르큐에서 이 로터리파크에 있는 로터리파크는 semifinal하고 그냥 예쁜 곳입니다. 와.... 여기를 보세요! 치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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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는 맛있네요. 모두 행복하고 즐겁니다. 불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장타 대회에 1등 1등 에이조 에이조의 루이 루이 280입니다 25위 아듭니다 퍼터 1위 퍼터 왕 손희 사장님의 16 퍼터 왕 에이조 1등 에이조 1등 김유식 와 김유식 미쳤어 박희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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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